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강기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계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촛불민심과 호남민심이 만들어낸 정권교체입니다. 아마 이렇게 칭찬받는 배경에는 소통을 잘하고 특히 인사를 잘하고 적폐청산을 빠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앞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그리고 개헌의 문제, 남북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 호남민의 어떤 힘의 결집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결국 광주가 호남이 성공해야만 이 정부가 결국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광주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 정권을 만든 주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이고 호남입니다. 사실 당연히 이 정권이 성공하려면 그런 만큼 우리 광주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여러 가지 모든 정책이 광주를 향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분권 연방제 수준으로 가자 이 정책도 그렇고요. 또 에너지 정책도 우리 에너지 밸리, 혁신도시 에너지 밸리로 향해 있고 소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정책도 우리 광주를 향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는 사실은 세 번의 역사적 고립을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80년 5.18 때, 90년대에는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고립의 과정을 겪었는데 이걸 훌륭히 잘 헤쳐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이번 정권 교체에서 다시 한 번 광주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 준다면 이 정권이 성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기조가 광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정부가 개헌을 통해서 자치분권 연방제를 만들겠다. 자치분권 수준의 연방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다른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재정이 매우 취약하고 또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입법권이 없이 조례권만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 또는 구의회가 매우 취약하고 불필요성까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라면 더불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로부터 시예를 바라보는, 기다리는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새 정부와 깊게 중앙정부와 공감을 하되 지방자체적으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매우 창의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광주성장 플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달라지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지방정부도 달라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의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별로 균등 지원 원칙을 취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치 역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큰 곳은 더 지원하고 자치 역량이 부족한 데는 덜 지원하는 이런 어떤 사실상 차등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 2년간 광주에서 타 지역으로 떠난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광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입니다. 서울에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서울로 서울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광주도 다양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달에 이 지역에 있는 청년 창업자들 또 만나고 또 청년 기획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일꾼들 또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서 그들이 절박함도 있지만 또 매우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양측면을 갖게 됐습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광주를 떠난다는 절박함이고 희망적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취업세계를 열어가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보는 스스로가 예를 들면 동구에 있는 아이플렉스 건물에는 22개의 청년 창업자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지금 첨단에 AI 창업 벤처센터를 광주시나 지스트 등 여러 학계와 더불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앞으로 청년들의 일거리, 창업, 벤처의 근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 저는 우리 광주시가 청년들에게 실패를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그러니까 실패의 스펙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청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걸 찾지 않겠나, 떠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이 지난 24일이었죠. 싱크탱크, 광주성장 더큐브를 직접 출범시키셨는데 이 더큐브라는 조직, 어떤 조직입니까? 우선 광주의 현직 교수님들 100여 명이 싱크탱크를 정책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이름을 그래서 광주성장 더큐브, 큐브 안 있습니까? 이 큐브가 27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 있는 큐브 조각은 우리의 광주 정신을 상징하는 거고 나머지 26조각은 광주성장 아젠다 26이라는 26가지 광주의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그걸 연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소장은 젊은 지스트 교수님이신 김준하 교수님이시고 그 명예고문은 우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아젠다를 생산한다면 저는 그 아젠다를 생산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알리고 광주 시민과 함께 교감하는 스피커가 되겠다 이렇게 자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경제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독일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낙선 후 지난해 독일에 갔다 오셨는데 광주성장 더큐브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제가 작년 2월 말 필리버스톨 끝으로 총선 불출마를 하고 독일 여행했습니다. 독일에서 강소기업도 좀 보고 자동차 빅3, 폭스바겐, BMW 자동차 현장도 좀 둘러보고요.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도 좀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건 독일에서 힘은 연구소에 있더라. 기업이든 정당이든 정부든 많은 연구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책을 생산하고 있더라. 이걸 봤습니다. 독일에서 다녀온 이후에 제가 지난 문재인 후보 시절에는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광주, 전남의 정책 공약 20여 가지를 직접 두 달 동안에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2015년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일 때 제가 정책위 의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보건대 우리의 힘은 정책에서 나온다. 모든 정치를 사람들은 표에서 나온다는데 표는 정책에서 나오더라. 이런 걸 제가 확인하면서 정책 연구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적인 선거용 연구소가 아닌 광주의 문제를 깊게 고민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성장 아젠다 26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경제, 사회적 맥락이 우리와 좀 상의할 수 있는데, 만약 독일의 사례만 따라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와 토양이 독일은 너무 다르고 역사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독일이라는 나라가 취한 방식이 뭔가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독일로 권했던 교수님이 경기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독일에 대해 연구하고 많은 넥스트 코리아 넥스트 이코노믹이라는 책도 만들어내는 독일의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본 경험은 연정과 협치가 어떻게 정치에 접목된지, 정치가 어떻게 대화, 타협으로 가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떻게 상생하는지, 또 지역과 지역이 연대협력을 어떻게 이뤄내는지 이런 걸 보고 왔는데, 이런 걸 우리 지역에 맞게 잘 접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결론은 문화와 토양, 그러니까 제도와 법을 바꿔내면 우리도 독일처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 정부는 호남 정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권교체를 했고 우리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처럼 정치인은 지역과 중앙을 오가면서 역시 열심히 우리의 지역을 알리고 중앙의 정책과 예산을 많이 가져온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시민과 행정이 함께 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원의 연출체인입니다.